오늘 뭐 수지 데이지 뭐.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니까 어디든 따라온다는 거죠? 어, 그럼. 하자는 걸 하는 거야. 그러면 일단 백화점 식품코너로 가서 시식 좀 하고. 아, 그래?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? 어머, 저 소금을 왜 들고 갔다. 어디 가는지 좀. 잠깐 기다려야 돼, 양말 드시는 거고. 아, 그래? 나중에 국진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는 데만 해. 맨날 국진대회 그런 거 안 할 거예요. 아, 그래. 그럼 수지 데이만 있으면 되지. 그래, 저 밥 먹고 이제 뭐 할 건데? 부동산에도 한번 가볼까요? 부동산에 가서. 그냥. 아, 그럼 카드를 좀 집에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. 아니. 이 카드로 될까? 아니, 잊었나 보네. 오늘 무슨 날인지. 어, 나 왠지. 노는 게 좀 사고. 진짜, 진짜 놀랐어? 이게 되게 두껍다. 두껍, 두껍. 지금 이쑤시개 하지 마. 어, 그렇지, 그래. 이쑤시개 해가지고. 어우, 잘하네. 바깥에, 바깥에. 응? 이거 다 바깥에 한 거야? 하지 마요. 그래. 그래, 내가 뭐. 어. 어우, 잘했어. 아주 가루를 내는구나. 응? 조용히 해. 가루를 내던 소리만. 어우, 거의 다 된 것 같은데? 아, 제가 어려운 부분을. 응. 음. 음. 응. 응.